자, 마음이 연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예 너무 감사해요 이거. 너무 감사합니다. 내려가서 감사 인사드릴게요. 예 끝나고 저 피하지 마세요. 저희는 별보라이고요. 별, 스타, 퍼플, 퍼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. 시유. 아니 시유는 아니지. Nice to meet you. 그러면 지금 뭐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희 거의 매주 공연이 있고요. 저희 뭐 별보라 인스타로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저희랑 친해지고 싶으면. 그러면 한 번 또 다른 노래. 원래 한 신곡. 신곡은 한 신곡도 아니지. 발표를 안 한 신곡 하도록 할게요. 후! 후! 예!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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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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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